어느 한 날에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하나뿐인 아들 술을 애지중지 키우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소슈퍼 많이 와주세요 우리 마이구미 맛집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저 이 집 마이구미 먹으려고 창원에서 K티스 타고 왔어요 멀리서 왔네 마이구미 하나 주세요 이거 어떡해 지금 브레이크 타임인데 아유 저 그럼 기다릴게요 이거 대기표야 아 근데 무슨 번호가 462번이에요 저 혼자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이구미 사러 왔잖아 저 맨 뒤에 가서 앉아있어 저기 가서 아이씨 알았어요 엄마! 엄마 나왔어! 어 수요 왔구나 우리 수 우리 수 다리 좀 괜찮니? 어 나 이제 많이 나왔어 엄마가 너 그리고 뼈 빨리 붙으라고 엄마 이거 사굴 끓여놨어 아 진짜? 어 잠깐만 너 오늘 저기 성적표 나온다 하냐? 어 맞아 줘 봐 아 근데 엄마 저기 빨리 끄네 여기 여기다 깔어 성적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뒤에서 노는 놈이 수 엄마! 수 엄마! 오늘 김씨 왔어? 그 요즘 수 슈퍼에서 그 마이구미 4행시 대회 한다면서 그 이벤트 1등 하면은 마이구미 한 박수 준다고? 이벤트 끝났어 그거 뭐? 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 그럼 저기 아쉬우니까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될까? 마 마이구미가 잘 팔리는 수 슈퍼 어 이 이렇게 장사가 잘되는데 구 구멍가게라 그런지 cctv가 없네 미 미안해 이거 세비 올게 세비면 저렇게 된단다 수 엄마! 수 엄마! 나야 나 연기 엄마 엄마! 어휴! 우리 우리 준재 마이선 나의 아들 어휴 우리 준재 여자 많지? 아닌데? 정수가 내 여자친구 뺏어갔는데? 하하하하하하 야! 이 뚱톨아 너 엄마가 이런거 그냥 물어볼 때 어? 맞다고 그냥 딱딱구리마냥 그냥 고개만 이렇게 딱딱딱딱거리고 있으라 그랬지 너? 어? 아잉? 그리고 우리 수는 대영기획사 들어가갖고 아이돌 들어갈뻔했어 흑 우리 준재는 이번에 소년원 들어갈뻔했어 아잉? 왜 지 아들 팔아서 이렇게 웃길려고 그래? 그리고 아이돌 들어갈 뻔했어 이 대사를 왜 나한테 줘서 지가 웃길라 그래? 이런 거지 같은 대사를 왜 날 주냐고 이게 아니라 약속이 돼 있는 플레이 아니야 뭐 플레이야 이게 아니 그 엄마가 앞에서 성적표로 웃기고 뒤에는 누가 봐도 내가 앙 이러면서 나왔으니까 여긴 내 타이밍이잖아 누가 봐도 내가 주인공이잖아 아니 앞에 내가 실컷 웃겨놨어 저 새끼 저기 아직도 앉아있잖아 저거 뭐야 쟤는 또 아무튼 어 그래 말 잘했어 내가 이거 도와주는 건데 이거 뭐라는지 알아 나한테 처음에 형 수업말하고 대박 코너 하나 짰는데 이거면 코빅 찢을 수 있을 것 같아 입을 그냥 확 찢어버릴라 나도 잘해보려고 지금 맛집도 맑으미로 다 바꾼 거 아니야 그래 말 잘했다 저거 뭐야 원래 여기 방송 6주인가 7주까지 여기 원래 제크 맛집이었어요 근데 제크에서 피드백이 없다고 갑자기 아주 괘씸하다고 바꾸겠대 아니 아니 여기 제크 회사가 무슨 잘못이야 어? 아니 뭐랬는지 알아 회의하는데 그 제크 몇 주 밀었으면 그 몇 봉지 보내줄만 한데 안 보내주니까 지가 마이구비로 바꾼 거야 어? 아 섭섭해 진짜 나 하나 보내줄 줄 알았어 됐어 됐고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우리 그 전국노래자랑 이번에 나가는데 그거는 한번 고음 맞춰보자 그놈의 전국노래자랑 언제 오는데 자꾸 맨날 하자고 그러는 거거든 도망가잉? 아니 정말? 진행 안 할 거야? 나랑 상스러운 사람 만들 거야 정말? 너 성격장애가 있어? 아잇 제발 들어가자 태양의 그 눈코입 있지? 그거 할 테니까 한 소절 바로 들어와 알았어? 너의 눈코 입 널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왜 안 들어와? 뭘 들어와 끊었잖아 노래를 안 들어왔잖아 노래를 끊었잖아 지금 정말 이렇게 막 나가자 이거? 나 막 해? 준재야 엄마 막 할까?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막 하자 이거야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난 니가 끊었는데 노래 어떻게 들어와? 어? 니가 끊었잖아 니가 끊었잖아 니가 끊었잖아 니가 끊었잖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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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끊었잖아 니가 끊었잖아 니가 노래 끊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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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평마스? 끊었잖아 해보자 이거야? 야 세찬아 이리 들어와 세찬아 이리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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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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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어 헤마 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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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마 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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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잘하는 거야 잘해 그래 잘해 그래 거 defa 괜찮아 준비하자 원 투 쓰리 왜 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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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양치하고 다녀 아니 제 세상 좀 맞히지 말고 나랑 좀 맞혀야지 옛날에 나랑 호흡이 좋았잖아 수틀린 행동을 하니까 그러지 그런데 얘기가 그렇지만 구멍 가게 저런 애들이 왜 오냐고 아니 왜 자꾸 관객보다 네가 더 웃는 거야 뭐가 재밌다고 이게 우리 영기 엄마 우리 옛날에 잘 맞았잖아 우리 옛날에 맞췄던 거 그거 한번 해볼까 그래 현진이 형으로 한번 호흡 맞추자고 어느 한 마을에 구멍 가게를 운영하며 하나뿐인 아들 술을 애지중지 키우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 아 슈퍼에 손님이 없어 우리 소슈퍼 좀 많이 와주세요 우리 제크 맛집이에요 여러분들 엄마 나왔어 아 아 진짜 아 엄마 나 이거 땅 떼고 타면 안 돼 나 창피해 죽겠어 이거 그게 왜 창피해 홍보대고 줬구만 아 뭔 홍보야 아 이거 나도 좀 바꿔주든가 잠깐만 무슨 냄새야 너 담배 피지 너 뭔 소리야 너 손 줘봐 아 너 똥꼬 쑤셨지 어 다 끝나면 똥꼬를 쑤시고 다녀 왜 아 무슨 소리야 엄마 나 저기 나 학교에서 요새 마술 동아리 들어가서 마술 배우잖아 나 오늘도 마술 배웠어 마술 다 사기 아니야 그거 속임수 엄마는 그런 거 보고 놀라지도 않아 홍보야 봐봐 엄마 자 물을 넣는다 쏟 쏟 자 엄마 내가 이제 이거 뒤집어 볼게 그걸 왜 뒤집어 물 아프게 쏟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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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어떻게 한 거래 수야 자 내가 하나 더 보여줄게 또 한다고 또 자 봐봐 짠 자 빨간색이지 쏟 쏟 쏟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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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술이야 마술 어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술이야 어 알았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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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르신 어쩐 일이야 내가 여기 뒷산 갔다 오다가 보니까 냉이가 잔뜩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수 엄마가 생각나갖고 냉이 좀 개 왔어 아니 내가 냉이 좋아한 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맛있겠지 맛있겠지 저기 근데 수 엄마 꿀꼬배기 이거 맛있나 맛있지 꿀 묻었는데 아 이거 내가 하나만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돈을 안 갖고 왔네 아 그러면 내가 영감님이 이거 줬으니까 이거 따로 빼놓을게 안 빨고 우리 먹기는 좀 많은 거 같아 이것만 먹어 이거 왜 왜 왜 수 엄마 아이 수 엄마 아이 수 엄마 아이 수 엄마 아이 아아아아앙 아아아앙 아 영기 엄마 왔어? 아이 정수도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못한다 왜 갑자기 인사하는데 그래? 수 엄마 정수 요 새끼 똥꼽 쉬시는 거 알고 있었어? 수 알고 있었어? 왜 나를 좀 애를 그렇게 망신을 줘? 내가 봤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아아아앙 그럴 시간 있으면 영기나 신경 써 우리 영기가 왜 영기야? 아아아아아아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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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엄마 나의 태양 나의 썸 엄마 영기 왔구나 안녕하세요 우리 영기 이번에 학교에서 모의고사 1등 했지 아니 야 이 똥경잡이야 너 엄마가 뭐라 그랬어 이런 얘기 할 때는 그냥 맞습니다 하고 비둘기처럼 고개만 조가리라 그랬지 우리 영기 이래도 구구단 다 외워 영재야 영재 우리 수는 똥냄새가 나 우리 수는 요즘 유행하는 외계인 춤 엄청 잘 춰 맞아 외계인 춤은 뭐야 이게 뭐라고 우리 영기는 얼굴이 외계인이야 부럽지? 잘했어 가만 보면 영기 엄마만 여기 등장해서 왜 자기만 웃길라 그래? 그게 갑자기 무슨 얘기야? 수야 뭐 옆으로 가봐 매주 등장하면 왜 자기만 웃길라 그래? 왜 내가 깔아줘야 되냐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이거는 합의가 된 내용이잖아 내가 나와서 웃음 추기로 왜 그래 갑자기 나도 어디가면 웃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누가 뭐라 그랬어? 골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거 전국노래자랑 다음주에 나가잖아 우리가 수엄마 나 영기 엄마랑 아내 노래 파트 욕심이 있잖아 한 소절씩 하자고 양보하면서 믿어달라고 그럼 또 자기만 웃길라 그런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레드벨벳인가 내꺼 빨간맛 해볼테니까 바로 들어와 알았어? 알았어 빠바밤 빨간맛 궁금해 허니임 이거 봐 이거 봐 또 자기만 웃길라 아 왜 안 들어와 이거 난리용에서 웃기는 거잖아 이게 무슨 듀엣이야 이게 그게 아니라 수엄마가 들어왔으면 같이 웃길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노래 끊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거기를 그럼 바로 갈테니까 이번에 들어와 알았어? 내가 이번에 태양의 후에 그거 할테니까 그거 들어와 알았어? 알았어 You are my destiny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이거 봐 왜 못 들어와 왜 날 홍사비처럼 세워놓고 자기만 웃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내 중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내가 십몇 년을 내가 깔고 있어 옆에서 무슨 호소랜가 어? 아니야 이라니? 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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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 이거 항패들 아니야 다? 아무튼 그럼 부르고 싶은 거 불러봐 그럼 되잖아 나 그냥 전국노래장에 가서 곤드레만드레 할 거야 아니야 요즘 여자 요즘 남자 부를 거야 곤드레만드레가 아니야 아니야 요즘 날 잘합니다 이게 신나 이거 할 거야 아니야 곤드레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요즘 여자랍니다 이걸 날 또 이용해 뭘 이용을 해 이게 누가 봐도 여기 바보슈 다들 바보슈 누가 봐도 이렇게 깔아놓고 형 들어와 들어와서 웃겨 이거잖아 그래 나도 이렇게 털링하듯이 어? 이거 수엄마가 비비고 있으면 난 여기서 이러고 이러고 들어가다가 내 차례가 됐네 그러고 요즘 여자랑 이거였잖아 아니 노래자랑 이렇게 준비 없이 나갈 꿈은 뭐 하러 왔어? 준비도 안 하고 지금 뭐라 그랬어 수엄마?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 준비성이 없다 그랬어? 내가 뭘 준비했는지 꼭 보여줘야 돼? 뭐 준비한 거 있어? 뭐 준비했나 본데? 없어 없어 이거는 길게 끌어야 터지는 거야 터졌잖아 그러니까 뭐 준비한 거 없냐고 나한테 물어보라고 시켰잖아 뒤에서 시가 웃길라고 시가 이리 와 너 안 돼 너 자 봐봐 자 마을에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하나뿐인 아들 수를 애지중지 키우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슈퍼에 손님이 없어 우리 수수퍼 좀 많이 와주세요 우리 제크 맛집이에요 여러분들 제크 먹으면 젊어져요 수엄마 어르신 오셨어요 나 제크 하나만 줘 오늘도 제크 드시게? 아니 제크 먹으니까 진짜 젊어졌는데 누가 80살로 보겠어 노인들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무튼 길거리 동네 지나다니면서 어른들한테 이제 자려 나 그럼 간대 예 들어가세요 어르신 아유 엄마 나왔어 어 수엣 아 진짜 수엣 아 엄마 나 이제 이거 학교 다닐 때 돌리면서 다니기 싫어 파른동 대고 체크 홍보대고 얼마나 좋아 아 뭐에 좋아 이거 종류학원도 아니고 쪽팔려 얼마나 좋아 우리 슈퍼 홍보대고 어 아 그럼 나 티셔츠라도 좀 바꿔주든가 이거 이게 뭐 무슨 냄새 얘기해? 어? 너 뚝 쌌지? 아 내가 똥을 왜 했어 엄마 아까 화장실에서 볼일 봤지 너 똥 제대로 안 닦은 거 아니야 이거? 너 어떻게 닦았는데 어? 어 형 나 볼일 보고 이렇게 툭 떼서 이렇게 닦지 이거 환장으로 태크게? 아니 엄마 똥 닦는 거까지 알려줘야 돼? 어? 똥 닦을 때는 응 이렇게 말아갖고 아 뒤를 닦는 거야 이렇게 그럼 반대편은? 반대편은 이제 여기 땀을 닦아야지 하다 배웠네 엄마 아이 소음아 어르신 오셨어요 혹시 그거 알아? 그 이장님 내 아들님이 바람핀다는 거? 그거 알고 있었죠 그럼 소음아 혹시 그거 알아? 그 방학관식 최씨 사기당한 거? 그것도 알고 있었죠 소음아 그럼 혹시 그거 알아? 내가 이 가게 올 때마다 제크 하나씩 세벼 가는 거? 아이고 있었죠 그거 알아요? 곧 구속되는 거? 당신을 절도범으로 축하합니다 이건 몰랐지 소음아 아이 소음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나 나 나 영기 엄마 정수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못한다 온난 안녕 못해 왜 정수요 놈 휴지 한 칸으로 똥 닦는 거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영기 엄마가? 초기 교육 안 시킬 거야 이렇게 닦고 땀 닦고 땀 닦고 오늘 알려줬어 아 아 아니 그러나 우리 영기 큰형 창기가 올 때가 됐는데 창기 어디 있니 창기? 어떻게 하라 아이 창기야 아유 우리 창기 야야야야야 우리 창기 야야야야 저 애가 왜 저래 저거 왜 현우 씨야? 우리 애 보고 얘가 봐 이래봐도 아이큐가 150이 넘는 영재야 영재 야야 우리 수는 저기 혈압이 150이 넘어 아 우리 창기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지금 머리가 싹 빠져가지고 어? 탈모 진행 중 이러다가 나중에 궁예처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궁예 얘기가 왜 나와? 어? 왜 움찔하는 거야 여기서 궁예? 뭐 잘 안 풀렸나 봐? 뭘 안 풀려 매니아층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말도 안 되게 그러자 어? 이놈에 맞아 가족들끼리 다 헤쳐먹는구만 이거 뭐지를 어? 그러나 치는 정어 뭐 이별 여행상가 거기서 깃발이나 휘두르고 남이나 웃기게 도와주더만 왜 여기 와서 웃기려고 그래 나를 이용해서 어? 조용히 좀 해봐 지금 대본에 없는 얘기하니까 지금 감독님이 어딜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대본대로 해 감독님 20년차 헥갈헥갈 뭐하는 거야 지금 어? 멍청이 같은 왜 때려 이놈이 편내가 아무튼 저기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왜 본론이 이제 나와 앞에서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계속 카메라 이러고 지금 어? 여긴 벗어나지 않는데 뭐가 헷갈려? 어? 풀사수로 잡으면 다 잡히냐고 여러분들 이거 일요일날 본방사수 해보시고 이거 아예 안 나가 나 안 하고 끝이야 이걸 왜 하는 거냐고 아무튼 저기 우리 정국노래자랑 그 한 번 나갈라 그랬는데 그거 듀엣 맞추러 왔지 둘이 나가자고? 노래 한 소녀씩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 듀엣 맞춰보자고 알았어 소녀시대 그 지 해보자고 지 알아? 알아 자 지 한 번 할테니까 눈이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너 떨리는걸 지 지 지 지 지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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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 지 지 지 아 이게 뭐야 이게 왜 못 들어와? 아 아 됐어 내가 이거 먼저 할테니까 알았어 잘 들어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해봐 해봐 내게 그런 핑계되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니까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뚜엣이니까 마이크가 두개인건 당연한거지 알았어 그러면은 나 저기 또 해? 앞에 안 끌었으면 미리 끝났잖아 쟤 벌써 일어나있어 아우 답다 진짜 이럴거야? 뭘 자꾸 이럴거야? 내가 보니까 준비한거 하나도 없이 나왔구만 다 나만 시키고 이런거 지금 뭐라 그랬어? 준비한것도 없이 나왔구만 수엄마 지금 나 준비한거 없다고 얘기했어? 준비한거 없잖아 김감독님 김감독님 내가 준비한건 여기까지 어느 한 마을의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하나뿐인 아들 술을 애지중지 키우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용 아 우리 수슈퍼 많이 와주세요 우리 수슈퍼 주력상품 바뀌었어요 제크 맛집에서 마이구미 맛집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여러분들 엄마 나왔어 어 수왔구나 어 엄마 아니 다리좀 괜찮아? 어 괜찮은데 엄마 나 이 깔때기좀 빼면 안돼? 아 이거 뭐 다리 다쳤는데 이 깔때기를 왜 껴내? 개도 아니고 너 그거 또 다리 핥을까봐 껴놓은거 아니야? 아 내가 다리를 왜 핥어 엄마 아 진짜 다리 핥으면 졌나 아 진짜 엄마 나 근데 엄마한테 솔직히 할말이 있어 뭔네 나 사실 엄마가 준 급식비 잃어버렸어 뭐? 이게 무슨일이야 이게? 근데 더 큰일은 그 내 친구 급식 몰래 훔쳐먹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어 뭐? 이거 진짜 큰일이네 이거 근데 내일 선생님이 엄마 학교에 모시고오래 이게 무슨일이야 정말 아유 일이 점점 커지네 이게 뭐야 엄마 옛날에 이거 누가 하던건데 잊혀질까봐 내가 한번 해봤어 수엄마 하하 아 아 아 나야 나 나 영영 영기엄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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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기엄마 왔어? 아이 수도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못한다 저기 수엄마 예 예 요거 다리 핥는거 알고 있었어? 하하 자기 아들이나 신경쓰지 왜 남의 아들 갔다 그래 잠깐 우리 준재가 올 때가 됐는데 엄마 아 엄마 아 우리 아들 나의 태양 나의 선 우리 준재 아이고 준재 너 저 수보다 학교에서 친구 많지? 아니 나 왕딴데? 친구라고는 정수밖에 없어 야 뚱털 어 너 엄마가 그냥 이럴 때 물어보면 그냥 어? 거기 자동차 앞에 그 달린 그 강아지들 마냥 그냥 고개만 이렇게 계속 흔들고 있으라 그랬지 내가 어? 수야 쟤 친구도 없는거 봐 아니 우리 수는 친구 얼마나 많은데 얘 발 넓어 발이 넓으면 뭐해 발 냄새밖에 더 나겠어? 아니 왜 또 나와갖고 자기만 이렇게 웃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나는 이런 대사 주고 왜 자기만 웃기려고 그러냐고 내가 뭐 언제 이용해가 서로 그냥 양보하면서 웃기는 타임 아니야? 지금은 내 타임이고 내가 이럴려고 이 코너에 넣어줬어? 아니 뭘 넣어줘? 어? 어? 아니 이거 이 옆에 있는 말하는 거 뭐서 넣어줘? 어? 코너 없어서 허우적 되는 거 다 넣어줬더니? 허우적? 어? 참나 아니 지는 뭐 궁예 그거 뭐야 어? 거기 애들만 죽이고 여기 다 쓰러져 있드만 여덟 명이 어? 그게 뭐야 마구니가 꼈다고? 깨래 임마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용진이 형 나 대박 코너 하나 짰어 수엄마인데 이걸로 상금 독식할 수 있을 거야 지금 1등이 승점 34점인데 우리 3점이야 뭘로 독식을 하겠다 이거야 지금 그 상금은 어딨어? 어? 아 그리고 3점이 어때서 그래? 아 궁예가 2점이니까 3점이 커 보이는구나 왜 자꾸 궁예를 질먹여?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않은데 말이 길어 왜? 얘 발 넓은 걸 아예 대본에 날 줬잖아 자기가 웃기려고 아니 나도 여기 지인이 있는데 그럼 웃기지마 그럼 난? 웃겨야지 나도 뭐 초대 손님 왔어 오늘? 더명 있어 더명 손 들어봐요 어디 갔어요 아니 왜 손을 들라 그래? 나 당신들 초대 안 했는데 누구야? 누구야 진짜 누구예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왜 이렇게 관종들이 많아? 내가 물어볼 줄 몰랐지 여자 불렀구만 딱 보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알면 안다고 그러지 왜요 당신도 고소할 거야? 진짜로 본론이 뭔데 얘기들 해봐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돈 줘 더 돈 줘 예이씨 아니 편집해가지고 방송 보는 사람들이 얘 왜 젖어있지 이런다니까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로 궁금해해 뭘 궁금해 내 입담에 져서 오줌 지린 줄 알지 전국노래자랑 이번에 예선전 하자고 뚜웨트로 그러면 버스커버스커 벚꽃엔딩 한번 불러보자고 알겠지 흩날리는 벚꽃잎이 물에 퍼지는 거리를 둘이 걸어요 왜 안 들어와? 뭐? 흥털 말리지 마봐 노래 끝나고 왜 안 들어왔냐고? 슈우 박스 왜 안 들어왔어? 뭐야 이게? 왜 막하냐고 왜 막하냐고 왜 막하냐고 아니 네가 노래 끊었잖아 끊었잖아 아니 뒤엎혔네가 아니 뒤엎혔네가 네 뒤엎혔네가 네 뒤엎혔네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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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